스텔리코가 협상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오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고 우리는 피를 더 흘려야 할 것을 예감했다 로마인들은 스텔리코가 야만인들과 협정을 맺으려 한다는 걸 알고 분노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가 외부의 침략자들에게 점령당하자 로마인들은 스텔리코를 탓했다 그는 이내 로마의 적으로 선포되어 처형됐다 증오에 사로잡힌 로마인들은 게르만족 혈통을 가진 모든 병사들까지 죽여버렸다 이러한 맹목적인 분노는 병사들의 가족에까지 미쳤고 그들 또한 살해당했다 생존자들은 알라리크에게 모여들었고 군대를 일으켜 복수해달라고 간청했다 알라리크는 대답했다 로마인들에게 공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로마인의 백인리코를 탓해라 로마인의 백인리코를 탓해라 로마인들은 명호인의 백인리코를 탓해라 로마인들에게 공포가 무엇인지 알려주луш당 로마인들을 탓해라 로마인들에게 공포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걸 알아보 praising 로마인들은 ment일을 탓해라 로마인들이 어디서 아, 레이스? 야, 레이트! 에이씨!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전사입니다. 오늘 전장에서 당신을 수행할 것입니다. 히... 야! 야아... 야아... — Das ist das war — Hey Sir. — Das ist soll — Das war — Be式? — B, B B were? — Sssst. B ist er — Ja. — Hi Sir. — Be式...? Hey sir Hey sir Hey sir 부우웨어 파원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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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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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そう. , 친구. 이 시각은? 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야, 이스라엘 섬 ir 왕 위에서 추후에 식사 고맙습니다 페를마 예 저희도 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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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9, 9, 10, 10, 10, 11, 11, 11, 13, 14, 15, 15, 16, 16, 16, 16, 16, 16, 17, 18, 18, 19, 20, 20, 20, 21, 21, 21, 21,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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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Yeah. Hey, si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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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우리도 죽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로마를 점령하십시오. 야, 야. 로마인들이 한 짓을 생겨냈다. 알라리크가 그들의 몰락을 원할 만했다. 그는 다른 것을 원했다. 이탈리아 북부를 약탈한 이, 그는 로마의 황제 호노리우스를 대면했다. 알라리크의 요구사항은 합리적이고 소박해한다. 두 민족 사이의 화해의 표시였다. 고투족의 사령관 사루스만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잘 풀렸을 것이다. 사루스는 서고투족의 왕위를 놓고 알라리크와 경쟁했지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로마군에 입대했다. 알라리크를 시기한 그는 부하들에게 우리의 왕을 기습하라고 해야 한다. 다행히도 알라리크와 그의 병사들은 살아남아서 탈출했다. 고투족의 사령관 사무소 하루라 감사합니다.